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덮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덮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고 했습니다 다 같을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성신껏 뭐든지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맡은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전부 몸의 그 지체인데 몸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을 가장 그 원치 않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? 서로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함께 받고 실상 참 그렇죠? 손이 어디껏 삐어서 아프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부가 다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곤치는 은사요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곤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하시면서 13장에 뭘 보여주었습니까?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24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이치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그 참고 신앙적 생활을 걸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그 마음 바탕 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와서 과연 참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를 이와 같이 귀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신앙적 가장 기본된 자세입니다 너는 손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 너는 또 발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복음서 기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이죠 일단 이 진리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끌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분쟁한다든지 서로 참 다툰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고통을 받게 한다든지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배제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심령으로 서로 돌아보고 형제가 고통당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받는 것으로서 형제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일로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잃은 형제들 아닙니까? 한 지체들 아닙니까? 여러분들의 영적인 피가 무슨 피가 흐르고 있으며 여러분들 영혼을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생명의 떡이 누구의 그 살이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똑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는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서로의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